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노라 너희가 분명히 들었거니와 내게 이방인을 위한 직분을 주셨고 개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비밀은 부금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만민에게 드러내게 하시며 이로써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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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빈 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더가 굳어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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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